어우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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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라이드 약점 가짱 치킨 치킨 호라이드 약점 가짱 치킨! 호라이브 약점 가짱 치킨! 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안문들 진호! 심챈! 럭키~~~ 배엘들! 예 럭키배틀입니다 자 오늘 진짜 이게 지금 1.6.4 인데 어 일단 아프리카 분들 안녕하시고요 유튜브 분들 안녕하시고 오래간만에 또다시 돌아온 1.644인데 저희가 오늘 갖고 온 최고의 모드입니다 진짜 제가 모드 하나는 개쩍이 갖고 온 것 같아요 이번엔 인정하시죠? 인정합니다 예 진짜 여러분들 오늘 보스 보시면요 그냥 와 진짜 개또라이다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잠시만요 게임 모드로 일단은 쫄딱하고 오늘도 한번 순찬이와 예 럭키배틀을 해서 오늘 보스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순찬님 시작합시다 갑시다 쫏쫏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럭키배틀을 엄청 좋아하세요 지금 아프리카분들도 좋아하시고 어 제 조연수의 럭키배틀이 거의 대박입니다 인정하십니까? 인정합니다 에이 까오 까오 자 아프리카분들 안녕하세요 자 좀떡게 하겠습니다 하아 하하 야 아하 뭐야 지 기무치 일단 오늘은 저희가 워밍업으로 제가 보여드리죠 자 헛 오 엔더포탈 렌브라카 우와 와우 시청자 운이요? 아 오늘은 운이 아니라 제가 럭키배틀을 할때는 운을 못봐드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 일단 저부터 가겠습니다 예 헛 아하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짤라라라 짭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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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섹찬 이거 오늘 그거야 우리 오 와 말도 안 돼 야 나 에메리카드 하나 더 떴어 와 아니 말도 안되네 으흐흐흐 시작합니다 와 대단해 오케이 개꿀 쫄쫄쫄쫄쫄 첫 궤 nochmal komplett 지금28개면 남았는데 희~~~ 콧대 왼쪽 카단에는 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aktive 여기서 하나씩 пад сами 이렇게 이렇게 니 옆에 놔두고 Evac v 터지면 죽는거 먼저 터지면 죽는거 자 저부터 갑니다 아 오케 나쁘지않아요 해보세요 좀 세신데 자 갑니다 헛 갑니다 나침반 오 금괴 아 금괴 쓰레기죠 근데 아 그 뭐 따라하시네 저를 이거 안까 안까 자 갑니다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자 몬스터 깁시다 깁시다 자 몬스터 끄고 까죽어 왜죽어요 자 됐어요 까세요 다이아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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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 하단에 이게 모드를 깔아서 나온거라서 저희가 일단 이건 잘 모르겠어요 모드를 안해보고 한거라서 저희가 일단은 뭔지 모르겠고 자 저도 까겠습니다 아 나 자꾸 금맛 나와 어 어 어 나 죽었어 나 폼 안했는데 뭐라구요 아 이거 백치면 돼 백 자 갑니다 아 TNT 자 스물두개 오 오케 오케이 아 이씨 뭘 좋은척 하세요 갑니다 아이씨 오 잘가요 내 사랑 자 자 자 아 승찬 승찬 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 오케오케 아 이러면 안되지 이거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 야 아 나 지금 눈깔 눈깔 실명당했어 승찬 어딨어 어 나 여기 어디 여기 길이 맞아 아 어디야 길이 여기여기여기 오직 아 어디 어 어 나 보인다 아 왜 자꾸때려 퓓 좀비가 어 좀비가 때려 오지 아 진짜 좀비가 어딨어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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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흫 나 걸어놨어 뭐? 엔더 상자 어? 봐봐 아니 바비 오리감에 나왔는데 그렇게 하면 안되지 와아 야 바벌 떨어뜨리자 일로와 야 밥 떨어뜨려 일로 일로와 알았어 아 이게 바비 미쳤네 주인을 못 알아봐요 여러분들 주인을 못 알아보는 개는 죽어야 됩니다 오늘 운이 많이 좋은데 바비 오고 있어? 어 내가 바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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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지금 들여보내고 있어 바비 일로 오세요 잠깐만 어 바비 바비 바비바비바비 люб 멍청하게지 이에의 Rh 흫 이거지 자 갑시다 자 여러 열심히 하는 Pik먹밥이야 갑니다 오오 노아나의 연결고리 노아 노에 워 어떠 워 워 워 야 야 어 아 아 야 아 뭐 하냐 아 내 파이팅 아 내 아이템 아 진짜 제 아이템 어떻게 하실거에요 자 깝니다 저 자 버려주고 자 16개 님 몇개 남았어요? 저 17개요 아 음반 아 진짜 미쳐버리겠다 진짜 너 야 승찬아 너무한거 아니냐 이거는? 자 좀비를 인도해도 있습니다 집에서 자야지 뭐하는거야 금각 이러면 잡을 수 있죠 야 이정도 잡아서 어 뭐야 왜 황금 황금 좀비야 이거는 또 레벨업을 꿀같은 레벨업으로 먹어줍니다 짜짜짜짜짜짜 엉덩이 뾰로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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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왜이렇게 많아 좀비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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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흫 아 빨리 나 죽여봐 쟤가 어떻게 죽이얼 흧핰흐흐흨 어..오케 럿 도끼 럿 도끼 럿 도끼 럿 도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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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흐흇 어흫 수위네에에에에이 안돼 이게 쎄서 워낙에 도끼가 싸서 도끼파진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이게 부산 짱이었어요 인정하시죠? 어? 제가 부산 짱이었던거 인정하시죠? 말도안내요 네? 아 잠깐만요 오케 아침 만들어봐 아침이요? 아이 귀찮게 진짜 아이 다 죽어 좀 에이 럭키 서브 어 아 나 아 이게 1.4라서 오늘은 럭키 블럭 이 노란색이예요 헥 경험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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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몇개 남았냐? 나 11개 저 13개 저도 이제 미안해 잘합니다 13개 아 승차나 승차나 승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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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자꾸 웃어요 더럽게 일을 웃겨요? 뭐가 웃겨요? 님들 웃겨요 이게? 뭐가 웃기냐고요 웃깁니다 사이코패스인가 어? 진짜요? 드래곤 알 뜯다고? 어? 묶이면 안될 수 있겠네 일단 쓰레기는 다 버려주고 자 12개 아이씨 자 갑니다 몇개 남았어요? 저 12개요 아 아 헉 아 나 에메랄드가 안나와 큰일났어 어 나이스 안장 나이스 자 이제 깜 빨리끼리끼리 하겠습니다 아 뭐야 이거는 아 이거 그냥 화살이네 저 7개 어 뭐 모나리냐? 아아아 이씨 가만 여섯개 아아아아 아아아아 으흐흐흐흠 э흫핰 지금은 끝났고 오? 와 대박 럿키맨 럿키레깅스 우와 그게 뭐야 자 이제 라스트 한개 나도 라스트 한개 개망했다 오! 라스트 와우와우 에이 근데 도끼 에이 그..그게 없네? 그게 없네? 내놓으세요? 뭐였나요? 에메랄드? 뭔소리세요 에이 같이 나눠먹고 사셔야죠 자 이제 템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아니 나도 풀템 안나와요 에이 가지만 시치네 에메랄드 여섯개 밖에 없어 여섯개 아 나오겠네 자 알았어 이제 나 스물 두개 있거든? 맞춰보고 남으면 줄게 아니 나 바지 안나온다 신발 안나와 신발 아 쓰레기야 야 근데 망했다 왜? 나 무기가 없다 어 난 있어 어? 난 있어 뭐 있어? 그거 그거 있잖아 그거 뭐 그거 그거 있어 아 이게 더 좋은 건선데 내가 보이냐 오 오우 어 어 맞아 아 나 그거 있었지 어 이거 별론데 생긴게 아 이게 차이 날 것 같기도 하다 어 럭키 에메랄드이랑 럭키 레깅스를 껴볼게요 아 무기를 괜히 바꿨네 야 뭐야 어 근데 다이아도 안 떴소 나는 진짜 오늘 개망인데? 다행힝 다행힝 황금상껏 뜨고 오늘 이렇게 진행해야돼? 와 미쳤다 뭐야 왜요 에메랄드 다이아로 못 바꿔? 네 오늘은 못 바꿔요 여기 여기서 바꾸시잖아요 아니 없던데? 여기 있잖아요 아 오늘은 없네요 아 오늘만 없는거야? 네 에메랄드 다 럭키 블록으로 바꿔야지 아 근데 중요한게 아 레드 레벨이나 이런거 좀 떴으면 아씨 마지막까지 운이 안좋아? 아 나도 오늘 아 이거 좀 이거 좀 껴보고 싶었는데 다하마에 끌어야겠네 아 저 개망인데 오늘? 야 닌 뭐에요 지금? 봐봐요 저 무기 이거에요 아 미치 에오 나 무기 줄게 난 도끼야 도끼 가져가 어 장난 아냐? 흐흐흐흫 흐흐흫 미치겠네 아 오늘 싸워볼 몬스터가 뭐냐 하면은 어 다들 알다시피 예? 오늘은 대왕치킨입니다 예 치킨 보스치킨과 싸울건데 아 이거 지금 저희가 아예 뚜지러나서 이거 잡을 수 치킨이 개쎄요 참고로 자 갑시다 자 자 이거 치킨이 됐을때 오늘 한번 저희가 이 치킨이랑 싸워볼건데 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찬님 어? 근데 이거 뭐냐 승찬아? 뭐야 이거? 어? 치킨 치킨 어? 뭐야 이거? 흥? 자 갑시다 봐봐 싫은데 자 일단 가서 오늘 싸워볼건데 슈퍼치킨하고 아 이거 저희가 굉장히 빠른 진행이었어요 오늘 그쵸? 예 지금 거의 13분 촬영했어요 뭐야 카우보스? 여기 슈퍼치킨인데 엄청 시간 가능할겁니다 이거 저 보시면 치킨인데 치킨치킨 보스가 치킨이야 그런데 보시면 깜짝 놀랄거에요 어 뭐야 어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어 얘 누구야 어 나 깜짝 놀랐다 진짜로 뭐야 어 진짜 깜짝 놀랐다 뭐하나 뭐야 좋아 아 오늘 늑대를 한번 구했어야 되는데 늑 담아에서 늑대를 최대한 구해보자 제가 아 늑대를 땄어 게임모드하고 간다 TP해봐 자 TP 폴 여기다가 세트홈하세요 됐고 게임모드 풀어주고 자 오늘 한번 저와 진호의 저와 승천이하고 이 슈퍼치킨이랑 싸울건데 하겠습니다 나인도는 2단계 노멀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3 2 1 부검 박가 죽어 슈퍼치킨입니다 슈퍼치킨 오 너 개센데 나 개센데 야 비켜봐 내가 한번 써볼게 일단 천마리는 어 야 잠시만 너도 센데 어 나 좀 센데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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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쁘지않아요 자 이제 그럼 1마리는 이정도인데 개 wildlife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ANGES 자 세 2마리선 읍니다 1 2 어 스쳤か 스쳤исс 치킨이 너뻔 테이 워 어 야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엌 이 지킨 치킨 이게 또 고라 network 치킨이 아주 팍OT 후라이드 야 나한테 밀?! 어떡해 encry회 험이 안돼요 아.. 아.. 도움이 안돼요 다 잡았어? 둘 다? 아 이제 두마리 자 세마리 갑니다 세마리 갑니다 세마리 두마리 세마리 자 황금사과도 먹어주고 나는 어.. 너 죽었어? 어 저기요 야 지키자자쥐이 지키자자씨 내 데미지가 안 바뀌어나든 오케이 좋아 황금사과의 힘이지 이게 바로 황금사과의 힘이지 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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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아 있네 살아 있어 오케이 두끼로 머리를 가게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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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하냐 오케이 야 밀어 밀어 양옆으로 오케이 자 이제 몇 마리 가겠습니까 지금 3마리였지? 5마리 합니다 하나 둘 셋 네헤 가라 치킨 뭐야 너 사라졌어? 어 저끼야 잠시만요 오지마세요 치킨 아저씨 야 살려줘 자 나 뒤에 치킨 따라와 오옷 오옷 이게 미쳤나 치킨이 이게 좋아 이거 황금사각 5피야 역시 그쵸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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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킨 오케이 아 나머지 두마리 세마리 아니야? 몇마리죠? 두마리 남았는데요? 저희가 세마리 잡았잖아요 차 차 차 가마치기 그냥 황마 그냥 머리를 오옷마로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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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어 아 야 죽여 내가 잡을게 내가 잡을게 오케이 아 쉽네 자 그럼 이제 라스트로 10마리 가겠습니다 10마리 너 비켜봐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아홉 열 야 너 어딨어 나 저기 imarScast Ev dentist 차라 사anned 나저기 있어 어디가 어디가 아어 badge 기본치 뭐라구요? 오 치킨 productos 에uchen 후라이드 양념 Elsa 간장 치킨 후라이드 양념 간장 치킨 Nevertheless 후라이드 양념 간장 치킨 후라이드 양념 간장 치킨 와아 와아 무슨 치킨 무슨 치킨 줬어 무슨 치킨 저 양념치킨 좋아합니다 양념치킨이요? 그럼 저는 치즈리 아세요 치즈리? 치즈리를 먹어봤죠 아 이거 황금상 먹으면 그냥 무적이네 와아 사기야 아 저깄다 갑시다 난 레벨 42야 저 33이야 저는 이게 미쳤나 이게 뭘 봐 치킨이면 다야? 곤윤 황마 푸슉 푸슉 소리 나게 찔러버릴라 오케이 님들은 무슨 치킨 좋아하세요? 네 후라이드 양념 뭐 아 와 열 말 다 잡았네 어 끝난거야? 어 황금상 안쓰고 한번 열 말 잡아볼래요? 어 나 아까도 다 안썼지만 아 님 안썼어요? 어 황금상 없어서 그럼 제가 한번 저도 한번 후라이드 저도 한번 해볼게요 어 후라이드 양념 어 저 갑박가 다 깨질려고 하네요 벌써? 네 자 갑니다 그렇지 한참 남았는데 갑박 그러면 몇마리 열수 두마리 하나 둘 셋 넷 다 여덟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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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여덟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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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치킨 진짜 샛네?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면 안되네 맞다니 써야되네 치킨이 너무 빨라가지고 어 이게 미쳤나 야 치킨 치킨 정신 안차려나 정신 안차려나 치킨 치킨 정신 안차려나 야 오케 타임데이 어두워서 어디야 생찰 황금사 하나 넣어주게 이건 기본 황금사라서 어차피 데뷔자 없겠지 자 좋아요 오케 오오케 나 살려줘 어어어어어어어 진짜 진짜 야 나 진짜 죽어 나 진짜 아 아 니마 좀 도와주셔야죠 같이 싸워야지 뭐하시는거에요 나 간대만 죽어요 지금 그럼 컨트롤 좀 하세요 아니 지금 장난하지나 아니 치킨이 다리가 그렇게 얇아 쏙쓰지 뭐야 이거 아 뒤에서 때리네 이게 아니 아앗 짠 크소어 아 이거 못잡아 이거 아 이거 황금사가 없애 못잡아 아이씨 오케 다잡아간다 오케 아아 아아 어허헣 뭐야 다잡았어 어 뭐야 언제잡았어 으흫흐흐흫 사라진것 같은데 아 prawda 다잡으셨어요 설마 혼자 이야 쩔쉬네 사실 저희건 없앴어요 너무 힘들어서요 흐흫 자 여러분들 이렇게 외쳐 진우와 승찬일 럭기배틀 네 이렇게 보셨는데요 와 스포츠킬 다음화에서는 저희가 꼭 저도 무기 뜨고 어 그리고 뭐 다음에는 꼭 늑대도 한번 저희가 잡아보겠습니다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진호의 승찬일 럭키의 배틀 재밌게 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댓겨보십시 부탁드리고요 족구댓 이걸로써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뿅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좋아요